12월 구독자 이벤트 추첨 우리 형님들 구독해주시고 영상 보시는 분들 감사하니까 제가 또 20만원 총에서 10분 정도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또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패키지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패키지 바이옴의 정착 패키지 자 해가지고 지금 정착 패키지 있고 귀걸이랑 다이아 해서 33,000원 이루어져 있구요 그랜드 마스터 제작 패키지 그래서 상급 클래스 획득권 다음에 레인보우의 아가시온 제작 패키지 이거 이제 뽑기 스타터 패키지가 있네 육검 사세지 있네 스타터 패키지는 55,000원 이건 아데나 패키지구요 근데 패키지가 뭐 없다 스타터는 근데 이거는 솔직히 형들이랑 같이 해도 스타터는 내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앞에서 보여주려고 스타터 정론 사야겠죠 스타터 패키지 지팡이 맞죠 지팡이 구매할 것 같았다 와 좋아 이건 스타터 패키지를 결제한 상태입니다 그 간단하게 그 간단하게 혹시 지금 과금 하시는 분 있으면은 소과금 분들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추천해드릴게요 패키지를 어 한 30만원 선에서 어 여기에 바이옴의 저는 이미 구매했어요 30만원 저는 한 상태고 딱 10만원만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스타터 패키지 지팡이 이거 하나랑 바이옴의 정착 패키지 하시면 좋구요 이게 맨 처음에 귀걸이랑 팔찌 인장이랑 아가시온 도시입니다 아가시온은 이제 인형이죠 인형인데 처음에 이제 아이나사드 조금 어 소모 감소랑 그 다음에 아이나사드 또 10개를 주네요 은총의 성물이 여기는 아이나사드 아이나사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1200 다이아까지 주고 아 8.8 과금 하시면은 어 바이옴의 정착 패키지 그 다음에 스타터 패키지 지팡이 자기 클래스 만약 여기서 과금을 더 들어가신다 한 10만원 정도 그러면 아가시온이 아니라 그랜드 마스터 제작 패키지 여기서 11만원 더하면은 19만 8천원이네요 과금 하시면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랜드 마스터 제작 패키지 그 다음에 이제 또 11만원 더 들어가시면 레인 11만원 하면 30만 8천원 과금이네요 하시면은 여 위에꺼 플러스 플러스 레인보우 아가시온 패키지 까지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과금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과금 하시면은 이제 마스터 스킬 패키지랑 귀걸이 패키지 그 다음에 이런 패키지들 가 있겠네요 그리고 어 은총 선물 이것도 33,000원인데 다이아까지 주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 아데나 패키지까지 어 이것도 다이아 주거든 아데나랑 그리고 여기까지가 구매하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는 여기 하나 둘 셋 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구매하세요 남으면은 총 3.8만 과금까지 해서 어 아니 3.8이래 그니까 바이윸 정착패키지랑 스타터패키지 그리고 어 아가시온하고 펫하고 인형 아 펫하고래 변신하고 인형까지 하면은 총 30만 8천원이네